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일 3일절날 입니다 태극기와 함께 환영합니다 바람도 제법 잘 불고 있구요 이렇게 풍차대에 묶어놨는데 잘 매달려 있구요 밭줄이 제법 불고요 이 정도는 돼야 끊어집니다 바람의 영향이 강하기때문에 줄다리에 끼워야 되기가 안팔려올 정도에요 어떻게 끄집어내리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이 3일절날이라 더 의미가 있어요 일제시대 대한농림만세를 외치면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꼭대기에 제법 큰 연이 이렇게 작은 연이 마치 이렇게 통제하는것 처럼 도와주세요 옛날 어렸을때 옛날이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에디가 날리냐니 구름속에 들어갈 정도로 높이 날라온적도 있습니다 엑소하는 것 처럼 두 번째만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왔네요. 45도가 넘을 것 같아요. 촬영하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하늘을 촬영하듯이 해야 됩니다. 저 꼭대기에 있는 면은 마치 진짜 새같은데 독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오늘 이 여원의 주인공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한번 만나보고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일본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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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